전설따라 삼천리여주편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쿠만입니다. 여러분은 여주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여주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 캐슬파인 골프클럽, 여주 박물관, 남한강 자전거길, 관광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오늘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곳은 각종 뮤직비디오 촬영지 및 인생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한 여주 맛집 메이데이란 곳입니다. 개그맨 이세진씨가 운영한다는 그곳, 파스타 앤 피자 등 음식 맛은 기본, 분위기 맛집이기도 한, 메이데이 그곳에서 우리 오월이라는 전나무도 메고라는 고양이도 함께 만나보아요. 보다 자세한 후기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 참조 부탁드리고요. 이상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쿠만이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